우리나라가 지난 20일부터 8일간 일본 미해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종합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총 26개 나라, 학생 10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해 대만과 일본에 이어서 종합순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지구과학 분야 실력을 겨루는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